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2일 수요일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이번 주간 변동성 심한 주간인데 그 변동성이란 것은 꼭 아래로만 빠진다는 거 아닙니다.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고 전일 채팅방이 분명히 날려드렸습니다. 변곡점 구간이라고. 그죠? 변곡점이란 것은 도찌모양. 이거 방송에도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 온라인 주식트레이닝센터 했지 않습니까? 위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빠질 수 있는 도찌모양은 방향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시그널이다. 자 장을 딱 열어보니까 전일까지는 현금 100%였습니다. 장이 위쪽으로 틀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자 외국인이 매수세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수 시그널은 들이지 않았습니다만 10시 이후 정도부터 매수 시그널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포트폴리오 70% 가까이 채웠어요. 그것은 채팅방 인원들은 다 증인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시장에서 뒤질 수 없다. 시장이 반등 나오고 있는데 손가락 빨 수 없기 때문에 닥터케이크 되게 바빴는데 만사채껴놓고 여러분들께 시그널 날리는데 주력했습니다. 그죠? 자 코스피 거래소 시장에서는 외국인 466억으로 비교적 약한 매도세. 그리고 기관이 오늘 잡아주는 거 봤거든요. 그죠? 3136억 기관이 산다는 거 오늘 눈치챘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능한 한 외국인 사면 더 좋겠습니다만 기관이 그냥 오늘 쫙 당긴다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숟가락 얹었어요. 작은 형님 아닙니까? 큰 형님 작은 형님. 형님들 사면 따라 들어간다고요. 숟가락 딱 꼽았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다 같이 샀어요. 외국인이 897억 매수. 기관이 330억 매수. 자 선물을 장 후반에 좀 땡기더니 밑으로 패대기 쳤다가 땡기더니 장 종료하고 난 이유 15분 더 하거든요. 그때 플러스건이었어요. 그때 마감할 때 좀 이른 정도. 그죠? 자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내일이에요. 이렇게 되면 푸드옵션 조금 줬던 거 그냥 다 까졌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푸드옵션 160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이야 보이십니까? 어이가 없어요. 내일. 내일이 만기일인데 1.38 하던 게 얼마 됐는지 보십시오. 0.05 깡통 됐어요. 깡통. 보이십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옵션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깡통 만들기 위해서 기관 외국인 형님들이 노력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저저번 만기입니까? 10월 만기입니까? 이렇게 가능성 없게 만들어 놓고 0.0이 만들어 놓고 갑자기 밑으로 핵폭단 떨어지니까 이게 5.0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50배 가까이 낳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실컷 올랐던 푸드옵션 다 죽여놨고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70% 보이시죠? 콜옵션 급등했습니다. 173% 그죠? 하루에 이렇게 되니까 자 여러분들 자꾸 잡주 주식 잡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잡주하지 마시고 옵션 하시라니까요. 그 대신 걔 망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시사하는 바가 뭐냐?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좋아하지 마시라. 너무 많이 오르는 거 좋아하시면 이거 하라니까요. 보이십니까? 하루에 137% 올랐다구요. 그죠? 위험이 크면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큽니다만 그죠? 수익 크면 리스크도 큰 겁니다. 원래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욕심부리지 않고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가겠다. 출석책과 함께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이야.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깨지면서 천천히 안정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우상량 수익률과 자기 포트폴리오 앤드 자산이 조금씩 조금씩 우상량하는 것이 좋지 한 방 때려가지고 많이 먹고 싶으면 옵션하라니까요. 욕심부리지 않고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투자 댓글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닥터케인은 시장에 뒤질 수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편입을 했습니다. 어떻게 편입했느냐 자 이거는 순위가 조금 틀어져 있네요. 이거는 최신 버전이 아니니까 동기화 한답니다. 동기화 됐죠. 자 현대건설 현대건설 여기서 사들어갔어요. 그리고 추가 추가해라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들어갔어요. 그리고 자 현대건설 외국인 매수세 뿌렸습니다. 매수세 강해요. 자 기간 오늘 외국인 같이 매수세 둘 것 같습니다. 닥터케인 무슨 기법? 숟가락 기법 외국인 계속 사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또 먹으려 합니다. 5만8천원 일단 단기모표치 잡고 만약에 김정은 답방이 확실시 되고 그것이 발표난다 이러면 위로 뛰어오를 수 있어요. 쉽게 안 던집니다. 이거 가지고 계신 분들 쉽게 던지지 마세요. 현대건설을 적당히 들어갈 겁니다.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들어왔다. GS리테일 자 요즘에 음식료 그리고 내수 지수 방어주 위주가 반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아모레퍼스픽도 괜찮다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딱 있습니다. 8%가 그냥 간단히니까 여기 안 깨지면 괜찮다 그랬어. 그죠? 여기 단기모표치까지 왔어요. 일단 그래서 GS리테일 베트남쪽으로도 진출했다. 그런 소식이 있고 여기 앞전에 아쉽게 조금 끝냈습니다만 그래서 양이가 좀 쫄아한 것 같아. 좀 질러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못 지르고 쫄아가지고 있던데 자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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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포트로 들어갈 겁니다. 원투펀치입니다. 현대건설 GS리테일 GS리테일은 야 은봉인데 사냐? 예 샀어요. 왜 샀나 하면요. 여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잽싸게 들어올리고 양봉으로 크게 들어올립니다. 그리고 올선도 깨지 않고 위에 저항권에서 저항을 봤는데 아래 꼴이 딱 땡겨 올리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요건 좀 고급이죠. 고급. 그죠? 올선 지지하는 거 보이니까 여기 따라 들어간 겁니다. 자 밑으로 약간 쳐져도 다 추가 매수할 여력 좀 남겨놨어요. 70% 정도 샀기 때문에 종목 4개 5개 있는데 10%씩은 다 추가할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서 더 올라가도 100% 확충할 거고 밑으로 쳐졌을 때 시장이 그만그만 하고 지지권에서 반등 추세 놓으면 그때 실어 넣어서 반등 적당히 빠져놓는 기법 쓰는 거예요. 이것도 외국계 매수. 그죠? 기간 외국인 관심 있어. No problem. SK텔레콤은 조금 높은 가격일 수도 있고 조금 밑으로 쳐질 수 있는 감안하고 들어갔어요. 왜? 주도주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 흔들림이 있는 거 미리 캐치하고 많이 살아 안 그랬어. 그래서 비중 조금 적당히 그냥 입질매수 두 번 정도 비중이지 많이 안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쳐져도 여기까지 쳐져도 한 번 더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다. 이거는 외국계 매그 좀 나왔네요. 기간이 비교적 SK텔레콤은 기간이 사주는 종목이지 외국인은 어차피 던지는 종목이에요. 기간 확 늘어난 거 보십시오. 보이시죠? 확 늘어갈 때 여기부터 확 늘어났기 때문에 자 또 그럼 평균당가 계산 간단하게 해볼까요? 27만원과 29만원이면 그냥 간단 계산 28만원입니다. 여기 28만원이네. 뭐 쫄입니까? 하나도 안 쫄여요. 평균당가 인근입니다. 기간의 평균당가 여기 여기서 사들어온 기간에 단순 계산으로 평균당가 28만원이에요. 쫄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밑으로 찾아도 추가 매수할 겁니다. 자 LG화학 들어갔어. 그렇죠? 적당히 들어갔어요. 위에입니다. 됐고 여기는 36만원 그리고 36만 3천원 정도 노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상승처입에 못 샀다면 눌림먹 주고 여기서 사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확인하고 올라타는 거 확인하고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강하게는 말 안 했어요. 위에가 주력이고 밑에는 약간 이군들이에요. 현대중공업 양양선수한테 여기서 사라고 하니까 쪼라고 못 샀어. 원래는 이렇게 눌려주면 살려고 그랬는데 자 이 폼을 딱 보고 이 폼을 보고 자 밑에 눌려주면 13만 5천원 13만 6천원 건 오면 사라고 했는데 안 눌려. 계속 위로 지지되고 있어. 사라고 그랬어. 사라고. 그렇죠? 쪼리는 데요 하더라고. 쪼리냐? 양양아 어떻게 됐냐? 올라가잖아. 그지? 남들은 쪼려서 못 산다고 선수는 살 줄 알아야 된다. 이거 봐봐. 내일 잘하면 위로 뚫고 올라간다. 외국인 샀어요. 기간 외국인 관심 있어요. LNG 전세계 수주량 우리나라 독식하고 있고 절반 이상을 현대중공업회 하고 있답니다. 다른 업종도 보니까 날아가네. 조선주 그럼 현대중공업 왜 못 사? 이거 봐봐. 날아가. 날아가. 조선주 강하다 그랬어요. 최고 강하네. 통신주 강하다 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 추세 안 무너졌어요. 그렇죠? 약간 눌려주는 거 눌려주는 틈을 타서 다음 수납매 돌아오면 it's my turn 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내수 들어갔어. 그렇죠? 지켜봅시다. 가는지 안 가는지.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했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제 간단하게 칩하자면요. 그거 칩하기 전에 셀트리온 접근 안 했어요. 이유도 말씀드릴 겁니다만 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그렇죠? 1.44% 올라가는데 전기전자 좋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좋다고 말은 안 했을 겁니다. 삼성전자 0.5 올라갔어. 연락이 빠져났고 하이닉스 2.0 겨우 올라갔어요. 그렇죠? LG전자 뭐 깨지기 때문에 별로 관심 없고 SDI 올라타기 전까지 22만 올라타고 다시 눌려주는 21만 4천원까지 올라탈 때까지 관심이 없고 삼성전기도 관심이 없어요. 전기전자가 약세라는 게 여실히 나타납니다. 추세 좋은 게 없어요. 1등 2등이 못 갔고요. 나머지에서 적당히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야 이거 끝내주고 가요. 그렇죠? 기다릴 겁니다. 기다릴 거예요. 관심 있어요. 분명히 관심이 있다 했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한방에 그냥 9% 날아갔어. 와 뉴스 좀 봅시다. 왜 이럽니까? 도대체 좋은 소식 뭐가 있는지 아는 사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것도 자사주 소각 이야기 있었나요? 자 수소차 수소차 투자 투자한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구요? 펠리세이드 끊기십니까? 잘 들린다 1번 끊긴다 2번 눌러보십시오. 잘 들린다 1번 끊긴다 2번 자사주 소각이죠.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까? 자사주 매입 이랬습니까? 자사주 소각이라고 그렇습니까? 자 끊기신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화질 조절하는 거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 6백 아 720 정도로 좀 한번 낮춰보십시오. 아니면 번인이 와이파이 좀 잘 터지는 대로 약간 이동해 보시던가요? 잘 저도 잘 들린다 그러십니다. 혼자 잘 안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거 화질 개선하는 거 너무 풀로 하지 마시고 한 720 정도로 약간 낮춰도 잘 들리고 잘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댓글 좀 보고 있고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본인은 잘 안 눌릴 수도 있죠. 그런 건 저 상관 안 합니다. 현대 저 관심 있어. 눌려주면 이제 눌려주고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오고 이거 캡처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기관이 갑자기 사들어오고 있어. 그죠? 어떻게 되면 살 거다구요? 닥터케이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저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되는 모양이 나오면 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고요. 색깔이 좀 잘 안되나 이거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파르게 이거 조금 잘못됐는데 이런 식으로 되고요. 대충 알아보시겠죠. 뭘 말하고 싶은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럼 주가는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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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등할 때 어떨 때 이렇게 여기서 양봉 딱 서면 산다고요. 이렇게 이런 모양 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쇠우리가 제가 자꾸 태클 걸고 있는데 방송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태클 계속 걸 겁니다. 쇠우리가 자꾸 이런 데 사 왔거든. 그지? 자꾸 신세계도 여기 샀고 신라젠도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꼭다리 자꾸 샀거든. 이런 물리기 좋다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확률보다는 밑으로 처지는 확률이 훨씬 많거든. 쇠우리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올라간 확인하고 가격 더 주더라도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들어간다고. 그것이 상승초입에 못 따라 들어갔다면 상승초입에 이렇게 못 따라 들어갔다면 여기 따라 들어가고 싶은데 못 따라 들어갔다면 눌림목 줄 때 따라 들어가라 하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현대건설 가지고 있다. 720 어 이제 괜찮아요? 낮추니까 잘 들립니까? 지우님 화질 너무 높으면 좀 아 힘들 수 있어. 요 옵션 만기일 대응 내가 현대건설 가지고 있다. 얼마에 갖고 계신데요? 저 이야기 듣고는 갖고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야기 했으니까. 그죠? 요런 거 잘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옵션 만기일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외국인들의 행태를 보면요. 선물을 제법 사놨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가 며칠입니까? 12월 3일 아닙니까? 혁이 빠지는데 선물 사놨다고요? 그럼 평균당가 이동될 거 아닙니까? 그죠? 무슨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혁에서 실컷 사놓고 반동시키면서 살살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폭 빼기보다는 적당히 선물옵션 만기일까지는 약간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게 여기 거래량 썼어요. 그리고 장대양봉 딱 세우면서 오늘 밑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위로 싹 땡겨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푸드옵션 작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전에 푸드옵션 매도해난 거 이제 푸드옵션 환매수 하면서 아마 차익실현도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만기일에 상황을 맞추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간단하게만 예측을 하자면 외국인이 오늘 매도폭을 줄였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매도 놓은 거 아니다고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물량 정도 라고 판단하지 밑으로 하방으로 깨지기 원한다면 이전처럼 밑으로 이렇게 세게 패려고 한다면 이것처럼 이전처럼 막 때려야 돼요. 2700억 1700억 때릴 때 밑으로 계속 주구장참 팔았거든요. 그러나 매도폭을 좀 줄인 걸 봐서는 그리고 선물도 선물도 보십시오. 팍 패다가 들어올렸어요. 막판에 좀 뺐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장에 흔들림 주기 싫어서 그죠? 자 그런 걸 봤을 때는 밑으로 세게 때리기보다는 일단 만기일까지는 위로 잠깐 들어올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20일권인 자 2,090 그리고 2,100 라인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오늘 또 좋은 것은 양봉 세우면서 거의 밀리지도 않고 거래량 썼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은봉 다 말아올렸어. 굿입니다. 자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해볼까요?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눌렀습니까? 이렇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무료방송 봤습니까? 봤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방송 좀 그만하고 가서 공부 좀 해볼랍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으면 빨리 눌러주십시오. 여기 여기 상황을 딱 보십시오. 아 다시 여기 상황을 딱 보시면 이틀동안 하라가는 폭의 은봉을 다 말아올리는 양봉입니다.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7번 아니야 안 좋겠네 8번 이틀동안에 큰 운봉을 다 말아올리는 양봉 장때 양봉 스트레이도 다 올렸어 예쁘게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인다 7번 안 좋아 보이면 8번 자 거래량이 올라갈 때 썼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자 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모양 만들어놨다 그래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5만 7천원 5만 7천원 갖고 계신다 자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자 코스닥 자 이거는 아 두가지 케이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반대로 엎으면 반대니까 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1연습 휴구로 한 3일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엄봉이 떨어질 때 여기 하나만 이것 좀 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좀 그렇다 이렇게 3개로 그냥 이렇게 미친듯이 3일 올라갔어 양봉 3개 나오면 레첼 야 공부했지? 아마 한 것 같던데 양봉 3개 나오면 그 다음날 좀 주춤할 수 있거든요 조정받을 수 있어 조정받을 때 어떻게 받는 게 좋다 여기 절반 정도를 2분의 1을 안 훼손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돛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빠지다가 자 이렇게 빠지다가 끌어 땡겨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 윗꼬리 막 연락이 달면서 여기를 지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적어도 절반 정도 지켜내면 별 문제 없다고요 자 근데 이 절반을 훼손하는 이런 장댐봉 너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하나만 가지고 매치 됐을 때는 이거 자체 안 좋은데 그러면 여기도 밑으로 좀 더 쳐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세 개를 콤비네이션 할 줄 알아야 돼요 세 개를 콤비네이션 하면 여기 정도 아닙니까 절반이 그죠 여기 정도만 이틀 3일 정도로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조정해 끝내고 빵 이렇게 뛰어내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거래량 이렇게 막 터지어야 좋고요 여기는 비교적 거래량 이렇게 좀 작으면서 이렇게 조정 받다가 여기서 거래량 다시 이렇게 터지면서 가면 좋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거래량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양봉이 은봉 다 말아 올렸지 않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안 좋은 은봉을 양봉이 하나로 그냥 이틀 동안 다 말아 올렸다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자 5만 7천원 자 5만 7천원을 언제 샀는가 빨리 올려보십시오 5만 7천원 곱하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 1천 5백줄 얼마인지 한번 볼라고 오 8천 5백 좀 사셨는데 그래서 얼마인가 제가 계산이 안 돼가지고요 5만 7천원 오늘 5만 7천도 갔었잖아요 크게 걱정할 거 없어 보여요 닥터게임은 메스포인트 여기서 딱 들였거든요 여기 올라가고 눌려주고 그죠 21 지지받고 있고 그죠 여기 받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장군 맞거든요 근데 왜 샀느냐 선제적으로 샀다구요 여기서 밀리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 더 높아 보여요 주도주 중에 하나거든요 건설주 중에서 주도주 중에 하나예요 이거하고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관심있어 관심있다는 거 잘가요 여기서 샀다는 사람 있잖아 그죠 관심있다는 거 치고 밑으로 뭐 박살나는 거 없어요 한번 돌려보십시오 전부 뻘개 그죠 먼저 뻘갯던 거 살짝 쉬어가는 거 있고 그죠 먼저 뻘갯던 거 살짝 쉬어가는 거 있고 그죠 하무지 다 뻘개요 시장에 결코 안 뒤쳐진다구요 조금이라도 나았으면 낫지 시장이 폭락해도 뻘건 거 많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자 들고 가는지 여부 들고 가십시오 일단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들어갔거든요 단가 조금 차입니다 여기 들어갔으니까 여기 여기 적당히 들어갔으니까 닥터케이포트하고 한 천원 정도 차이인데 일단은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하게 돌파하면 5만 88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 김정은 답방이 뭐 다음주나 아니면 연내 뭐 혹시 안되더라도 그런 호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오기보다는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이 있어서 뭐 꾸물꾸물하고 있는데 잡주 안 한다고요 잡주가 뭐 딴 게 잡주라고 뭐 표현하면 어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등만 한다고요 부산산업 세월아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됐냐 박살났어 적당히 끊고 끊고 놓고 끊고 놓고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던지지 마라고 했던 신세계 올라가고 있고 신라제는 올라가고 있다 그런 거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연대건설 뭐 큰 무리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들고 가도 나쁘진 않겠다 닥터케이는 여기 깨지면 비중 축소할 겁니다 5만 2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할 거예요 내일 만기일인데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위험한 건 맞아요 위험해서 어제까지 돈 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위험해서 어제까지 돈 들고 있었다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돈 들고 있었다니까 3일 동안 오늘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샀어 일단 그리고 100% 다 안 사요 30에서 40% 남겨놨어요 포트폴리 60에서 70입니다 다 비빌 언덕 있는 것만 샀어요 어떻게 이거 깨져도 여기서 스톱하고 올라가면 여기서 또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깨져도 그죠 내일 만약에 내려와도 추가할 겁니다 이거 깨져도 여기 와도 추가할 거라고요 이거요 적당히 들어갑니다 이거는 추가 여기 깨지면 추가는 안 해요 이거는 추세가 그렇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요 현대중공 살아있을 때 양양이가 말 잘 듣고 샀으면 내일 붕 갈 수도 있다 양양이가 아마 정고점 뚫을 것 같아 손가락 빨아라 근데 본인의 선택이니까 니가 쪼는 것도 당연하다 4% 올라가고 있는데 선수급과 선수급 아닌 것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수급은 3% 이상 올라가도 더 2% 더 먹으러 쫓아간다고 이것도 빠져도 추가 추가해놓으면 충분히 빠져나올 구멍 보고 안 하는 거지 무모하게 사라고 안 한다고 그래서 3,4,1 3,1 3,1 락폭 신나게 뚜드려 맞을 때 다른 사람 뚜드려 맞을 때 다 피해냈어 3,1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 샀어요 기간이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 기간 볼래요? 야 오늘 필받았어요 방송 기간 계속 사잖아 보이십니까? 이런 거 딱 볼 줄 알아야 돼요 기간 안 던진다는 건 눈치 깠거든요 기간의 행태가 그래요 기간의 행태가 한 번 딱 사겠다는 마음은 쭉 그날 사요 한 번 팔겠다 싶으면 그날 쭉 팔아요 대체적인 전략이 그렇게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건 눈치 깠잖아 오늘 기간 산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외국인 많이 안 팔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시장 여기 딱 보고 더 사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시장 올라가네 더 사 더 사 더 사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선물옵션 때 만기 때 위험하니까 위험관리는 좋죠 근데 무조건 왜 다 팔아야 됩니까? 위험관리해야지 추세가 현대건설이 깨졌습니까? 추세 여기서 살만하고요 20일 지지되고 있는데 왜 던져요? 던지는 거는 여기 정도 깨질 때 52,000원 정도 깨질 때 던지도 던져야 된다 그리고 여기를 아래 꼬리 딱 잡아당기는 거 보면 눈치도 찰 수 있어요 시장이 그렇게 안 좋은데 안 깨져 여기가 왜 안 깨진다? 여기가 탄탄하게 지지권 역할을 한다고요 왜? 여기가 정권이었거든요 여기 이전에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이전에 이야기를 안 한다니까요 이 정을 빵 뚫고 나니까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자고 여기 딱 샀어 그리고 여기서 딱 팔아먹어 이거 다 패스해 그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지지해서 사고 저항해서 팔고 다시 지지해서 샀어 지지가 깨지면 손절하면 되겠네 여기 지지되거든요 여기 지지권이거든요 지지가 깨지면 던져야지 왜 그냥 던집니까? 그죠? 올라가면 어떡할 건데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인데 외국애들이 올라가 빠질 것 같은데 좀 속된 표현 쓸게요 지랄한다고 여기서 계속 삽니까 그죠? 오늘도 12만 8천 주 샀어 이런 거 좀 보고 이야기하라고 그 친구들 주변에 이야기 좀 하십시오 외국애들 손해볼 건데 밑으로 연락이 빠지면 손해보는데 미쳤다고 계속 삽니까? 여기 이런 거 보고 산다고요 이런 거 외국애들 들어오고 기관들 들어오는 거 아니면 안 산다고요 숟가락 기법이라고요 외국애들 딱 들어오고 보고 숟가락 같이 꼽습니다 형님아 나도 한 입만 그죠? 이런 거 사라고 이야기나 하던가요 외국애들 연락에 팔아질 게 있는데 삼성전자 사라고 소리를 못 들어봤을 겁니다 언제 이후로? 4만 4천 원에 사서 4만 4천 100 원에 사서 4만 9천 원에 팔아먹고 난 이후로 사라고 이야기한 적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왜? 여기가 무너지는 거 보고 아 추세 끝났구나 딱 생각했거든요 그 이후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사라고 삼성전자 사라고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을 겁니다 왜? 외국애들 연락에 팔고 있으면 못 올라가요 SK하이닉슨 사라 하던가요 노! 한 번도 없어 왜? 기관도 팔고 있고 외국인도 별로예요 근데 LG전자 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딱 사라고 그랬어 왜? 상승하고 적당 강하게 상승하고 적당히 눌려주고 기관도 매치돼 야 누가 무료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줍니까? 여기 8, 9일 올랐어요 여기 한 칸씩 옆으로 땡기면 됩니다 9일, 9일 딱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양복 날짜도 매치되지 않습니까? 딱 사! 사자마자 올라갑니다 여기서 딱 팔아먹고 나왔습니다 그때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왔는지 한번 볼래요? 11월 26일 볼게요 11월 26일 흠흠흠 죄송합니다 여기 보입니까? 양매수 들어온 거 다 봤어 기관 들어온 거 봤어 기관 외국인이 3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 겁니다 홀딩 닥트케이가 끝내주는 스켈퍼이기도 한데 밤에 하는 크루드오일 매매할 때 보면 10초만 해도 팔고 1분만 해도 파는 끝내주는 스켈퍼이기도 한데 3,4일 끌고 가는 스윙트레이더이기도 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 보면 끌고 가요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는데 뭐하러 팝니까? 여기 딱 저항권까지 가서 판다고 미리 이야기해놓고 사고 여기 가서 딱 던지고 나오니까 쫙 빠집니다 별명 매직으로 좀 해도 되겠습니까? 실효에 몇 개 꼽히겠네 팔고 셀트 사라고요 셀트는 저는 조금 더 기다릴랍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기관 외국인 안 들어오면 사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런 걸 사라고 이야기는 하던가요? 이거 보세요 기관 외국인 별로잖아요 이거 좋아 보입니까? 포스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와 이중바닥 안 좋아해요 안 좋아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뭐가 좋습니까? 포스코 사자고 이야기는 하던가요? 옛날에 사자 했습니다 옛날에 하도 오래되어 기억도 안 난다 아마 여기 인근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금 언급하다가 말았어요 철강주가 별로 잘 가방이 얼마 잘 가겠습니까? 그리고 포스코 좀 문제 있어요 그죠? 그 쥐새끼 있잖아 쥐새끼 하고 좀 관련해서 쥐새끼가 왜 누군가는 잘 모르겠는데 있죠? 있잖아 그리고 미국에서 철강 관세를 매기네 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이나 뭐 개발한다고 그죠? 해외 자원 개발한다고 저게 밀림 꼭대기에 있는 찾아들가지도 못한 그 밀림 꼭대기에 있는 땅을 몇 절씩 주고 샀다는데 포스코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포스코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싫어요 안 합니다 주가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하자고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기원에 오는데 안 사잖아 그죠? 흥분했습니다 흥분했어요 기간이 계속 들어와 관심 있어요 이제 야 여기 뭐 끝내주게 물론 여기서도 살 수 있는 포인트 저번에 기법 말씀드렸죠 여기서 사서 이격이 클 때 20일 돌파하면 사서 20일 깨지면 던지 던지 가구가 됐으면 살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솔직히 못 먹어요 저는 솔직히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법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한 게 호텔 신라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살 수 있는데 어떠냐 민행이 물어봤을 겁니다 아직 멀었다 여기서 못 돌아갔으면 여기 이격만 먹으러 갈 수 있는데 올라가고 눌리는 거 보고 하자 그러나 할 수 있다고 한 거 있어요 뭐 아무리 퍼스피 돌파했네요 할 수 있습니다 20일 안 깨면 돼요 날라가요 그죠 틀렸습니까 그대로 방송 다 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인근에서 못 간다고도 이야기했어 확장이 두 달 가까이 했기 때문에 수축이 좀 돼야 된다고 쟤복 그래도 2주 가까이 했다 아닙니까 그러고 날라가요 위로 이야기 다 해놨어요 기간이 막 사네 그죠 적어도 한쪽이 안 사면 안 해요 한쪽이 이렇게 안 사주면 특히 외국인 사주면 더 좋겠는데 둘 다 사잖아요 거품 물어요 사라고 그죠 한쪽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일방적으로 안 들어오면 안 산다고요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외국인이 일방적으로 들어오고 기간도 뜨문뜨문 들어와요 GS 리테일 둘 다 얼추 들어오고 있어 SK텔레콤 기간이 일방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LG화학 이거는 조금 잡아 들어가는데 뜨문뜨문 뜨문하면서 여기 이전 상황에 보면 외국인 째북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들어오고 손박히면 살짝 들어오고 그죠 들어가요 약간 사이드 쪽으로 네 번째 놔뒀잖아 그죠 현대전공 관심 있어 사라 했는데 안 사서 그렇지 그죠 셀트리온은 양쪽에서 다 패드기 치네 셀트리온 왜 안 사는 줄 알아요 셀트리온 사라는 사람 상당히 위험관리의 측면에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제 셀트리온 삼행자입니다 아니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하고 지금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200 몇 10억에 넘기면서 아 매출로 잡았네 안 잡았네 그래서 그것은 잡으면 되네 안 되네 분식회계 논란이 있다고 금감원에서 조사하겠다는데 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왜 불안한 거 합니까 그래서 패스였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먹은 거는 안 먹은 거는 못 먹은 거는 손해 아닙니다 위험한 거는 피해나 갈랍니다 그죠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죠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일 그렇게 했습니다 3% 올랐죠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뭘 기준으로 아까 방송했죠 뭘 기준으로 이거 기준으로 절반 못 올라왔어요 자 10% 빠졌어 그죠 10% 빠졌죠 3% 올랐으면 3분의 1밖에 못 올라왔어요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5% 이상 안 올라오면 좋아라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냥 적당한 거지 좋은 거 아니에요 20일 돌파 강하게 하고 늘려주고 난 다음에 23만 한 5천원권 오면 그때 관심 가질 겁니다 그 이전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 소리 오늘 안 한 겁니다 기관 외국인 빵상빵상 아이 외국인도 매수세 빵상빵상 하네요 자 셀트리는 해석해요 자 하루만에 반등세 놓은 거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이렇게 고래정지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안해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당히 할 수밖에 없어 여기 여기 7만 8천원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러분 보시고 그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기가 비교적 어렵지 않을까 그죠 분식핵에 논란이 있어서 감사들어가야겠다 하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불치고 가겠습니까 여기서는 모양이 괜찮은데 올라갔었어야 되는데 하루만에 그냥 작살났어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12% 빠졌는데 4.3 올랐다고 좋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한 6% 올라야 그다마 아이고 좀 다행이다 이게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저점 깨잖아요 7만 깨잖아요 저점 깨면 던지고 놓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 못하면 7만 8천원권 7만 9천원권 강하게 돌파 못하면 적당히 끊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거래정지 같은걸 핵폭탄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쌈바의 경우에 봤을 때 감리 재감리한다 해가지고 거래정지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바이오하고 힘이 달라요 셀트린 헬스케어하고 삼성바이오는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시사하나 봐 있어요 그래서 위험관리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셀트린 제약도 7% 이상 8% 가까이 빠졌는데 3% 올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자 이것도 저점은 깨지 않아야 되고 5만 7천원권 깨지 않아야 되고 반등할 때 6만 4천원권까지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NC는 눈림목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아까워 죽겠어요 이거 아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잡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고 그 다음에 제대로 안 봐가지고요 여기를 놓쳤어요 여기 사야 되는데 우와 끝내주고 가는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1등 하라고 이거하고 넷마블 중에 저는 분명히 NC소프트 1등하고 신해지를 하면서 이거 턴하는거 같긴해도 NC소프트 하이라 그랬습니다 밑에 작살났어요 1등과 1등 아닌 종목의 차이가 이런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1등보다 밑에 있는 애들 좋아해요 왠줄 알아요 좀 싼게 좋다고 그 분 비하는거 아닙니다 아침에 초록뱀 초록뱀 손아파 치는게 빠르겠다 터널 중후군이 있는 남자에요 마음속 많이 치고 있었더니 손아파 죽겠어요 초록뱀 이런거 하는거 보다 이것도 그러니까 살만하고 여기 살만한 자리였다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서 보고 들어갔다 했는데 지지된거 보고 올라가니까 아침에 그랬어요 여기만 지지하면 올라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안좋으니까 던지를 안그랬어요 올라가네 천구백시장 천구백원이 본인 본전일거에요 홀딩하고 여기 위로 2050원까지 갈 수 있다고 아침에 말했죠 그죠 들었다 들었다 3번 눌러 예이야 여기 딱 지지하고 올라가잖아 그죠 분석이 안틀려요 분석이 안틀립니다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초록뱀 스튜디오 주레곤 살라다보니 돈이 비싸서 초록뱀 샀다 반대로 해야 돼 근데 이게 추세가 안좋아서 그렇지 여기 위에서 만약에 놀고 있다면요 이렇게 놀고 있다면 여기 위에서 놀고 있다면 스튜디오 주레곤 해야 됩니다 1등을 해야 돼요 1등 그렇죠 드라마 제작사 들었다는 분 계시잖아 아우 손아파 아시겠죠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두가지 확실하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HLB 자 HLB 우리 창이님이 들고 있었는데 팔만원 깨진거 보고 던졌답니다 마음에 드네 요 창이님도 본인만 수락하면 내가 말 편하게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좀 더 프렌드십 앤드 패밀리십으로 좀 더 다가가려면 말을 편하게 하고 싶은데 본인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우 뭔데 이러면 안합니다 여기 밑에 깨면 안 돼요 7만 8천원 여기 올라가도 밀릴 가능성 훨씬 높아요 8만 2천원 8만 3천원대 그죠 HLB는 추세가 완전 하락추세 초입이다 별로다 올라가도 튕겨내릴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록배 매도했다 아침에 들으셨던 분 오셨네 왜 매도했어요 매도하시지 말지 그거는 본인이 본인이 있다고가 아니라 이거 양분 끝내주게 세우는데 왜 던집니까 잘 가는데 그죠 그것은 던진게 잘했다고 저는 말씀 못 드려요 물론 너무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밑에 쳐질 수도 있는데 하락하던가 한번 봐서 그냥 아침에 너무 가벼운 종목 하지 마라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조건 달았지 않습니까 위로 강하게 가면 여기 20일권인 2000원 2050원까지 갈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내일 올라갈 가능성 좀 더 있어요 시장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근데 워낙 가벼운 종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조건 잘했다고는 이야기 안 하잖아 그죠 제 생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신라제는 좀 더 버텨봐라 그랬어 세율 선수가 여기 햇비를 따라갔어 여기 꼭다리에서 자꾸 인데서 따라가니까 물리잖아요 그죠 근데 좀 더 지켜봐라 그랬어요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로 강하게 올라가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봐야 돼요 이거는 뭐라고 확답 못해요 여기 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강하게 빵 뚫으면 84,000원권까지 강하게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빵 뚫으면 위로 조금 조정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위로 가야 가능성 더 높고요 밑으로 힘없이 쳐지면 던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20일 훼손 안 하면 되는데요 일단 오늘 자 홀딩해라 했던 이유는 거의 약한 플러스거든 오늘 바이오 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던지지 마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업종 내 상황이라든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날아가요 그죠 뭐하러 던집니까 쭈악 땡기는 거 눈을 다 확인했는데 그죠 홀딩해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외국에도 들어왔네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지스는 패스할게요 이거는 당분간 보지 마십시오 이거 뭐 뭡니까 이게 그죠 한미약품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계속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뚫을 거라 그랬어 분명히 올라가가지고 지금 여기 48만원권이 저항권인데 여기를 뚫어버리면 위로 더 열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여기 눌려주면 45만원 46만원권 정도 조정받고 그때도 기관이 계속 사 이거 뭐 있어요 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외국인 파는 거에 따따불 따따따따 아 발언도 안된다 엄청나게 많이 기관이 들어오고 있어 한번 봐야 되겠어요 무슨 뉴스가 있는지 백신 개발 기업 조류독감 한미역품 자사주 매입 결정 이게 호재가 있나 자사주 매입은 좋은 거잖아 그죠 그리고 한미역품 계열사이자 JVM은 해외시장 한미역품 한미역품 좋네 그죠 이런거 몰라도 닥터케인은 안봐도 안봤거든요 여기 위를 자꾸 뚫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인줄 아세요 닥터케인은 기술적 분석에 특화되어 있어요 기본적 구속 이제 처음 봤어 이거 안 밀리고 자꾸 여기를 자꾸 위를 터치하잖아요 자꾸 오를 것 같다 오를 것 같다는 이유는 이거예요 안 밀리고 자꾸 위에 저항을 자꾸 터치한다고요 뭐가 잦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꾸 터치하면 뚫는다고요 그래서 뚫었어요 이렇게 셀트리온을 말씀드렸던 구간도 여기입니다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이야 뚫을 것 같은데 뚫을 것 같은데 살짝 사가지고 밑으로 밀리길래 손절다고 합니다 뚫을 것 같은데 뚫을 것 같은데 여기 인근에서 자꾸 그래요 뚫어버립니다 위로 그죠 그랬는지 안했는지 가 찾아보십시오 다 해놨습니다 야 이거 던져야 된다 31만원 깨지면 30만원 깨면 던져야 된다 박살났어요 그런 방송이 있는지 없는지 보십시오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사자 그럽니다 올라갑니다 8% 팔아먹고 여기서 사자 그럽니다 사자마자 8% 갔어요 여기 인근에서 적당히 치고받고 조금 하다가 여기 깨지는 순간 1.5% 그냥 손절하고 놓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가도 그 다음에 올라가도 올라가도 아쉬울 것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밑으로 박살났습니다 방송이 다 녹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바이오르매드 20일 지키니까 이것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크게 20일만 안 깨면 그죠 바이오르매드가 크게 나쁘다고 이야기 잘 안 했지 않습니까 좋지도 않지만 이게 제법 견주한 편에 속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여기 위로 왔다 갔다는 자꾸 할 거고 여기 위로 못 간다고도 이야기 했어요 질문한 분 계시잖아 그죠 여기 강력한 장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고 눌릴 때 살짝 눌리고 아까 한미약품처럼 자꾸 여기서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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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빵 뚫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 잘 안 밀리고 자꾸 터치하다가 빵 뚫으면 올라간다구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 돼요 바이오르매드 기간 외국인 매술세 잡히잖아요 별로 안 나쁘다니까요 그렇다고 사라고도 이야기 안 합니다 1등만 합니다 셀트리언 한미약품 요정도 신라젠 정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신라제는 여기 뚫고 눌려주면 관심 가질게요 한미약품 괜찮아 보여요 눌려주면 47만원짜리 이런거 합니다 남자가 가오가 있지 가오라면 그겁니까 수액이 필요합니다 가장 비싼거 위주로 합니다 그거 다 의미한 바 있어요 비싼거 개인들이 못달라 들어서 기간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지 100만원짜리 야 한 500만원가지고 100만원짜리 5주 사는게 나은데 5만원짜리 100주 살라 그런다구요 무슨 말인지 예되십니까 비싼거 위주로 사세요 두개 다가 좋아보이는데 기간 외국인 수급도 비슷한데 얻은거 살까 알때 비싼거 사시라고 아시겠습니까 팁이에요 팁 메디톡스 나쁘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딱 지지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올라갑니다 이렇게 추세가 돌파하고 눌려주고 하는 것들은 보톡스는 메디톡스 좀 놔달라 해라고 김연사님하고 좀 놔달라 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올라가네 시장에 소외 잘 안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뭐 지켜볼랍니다 올라가도 여기 64만 3천원권까지 가도 좀 늘려주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죠 일단 관심권에는 있어요 메디톡스도 여기 정도는 올려놓습니다 바이올르메드하고 사실은 가격은 둘째고 바이올르메드가 추세가 조금 더 나아요 빵빵빵빵빵하네 낙폭이 너무 컸거든요 이건 낙폭이 그래도 비교적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게 맞는 것 같아 밑에 있는 것들은 잡주들입니다 잡주들 아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이트셀은 잡주 맞아요 왜 주가 조작 혐의로 사장이 잡혀갔으니까 하지 마세요 메디포스트 겨우 바닥권 지지했습니다 여기 깨지면 큰일 나요 75,000원 올라가도 20일권 장바닥 강성 높아 보인다 제넥신 겨우 바닥 지지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0일 돌파한지 여부 체크해 보셔라 근데 개인투자자들은 이렇게 약해 보인다고 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완전 바닥에서 끝내주기 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거 이런거 눌려주면 이런거 하시라고요 우상량한거 야 밑에서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란거 조정받을 때 사서 좀 더 위에 팔아먹겠다고요 시사하는 바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 있다고요 여기 사람 못사요 사람들이 왜 못사는 줄 알아요 아까 그건 잘 사요 우와 이만큼이 놀라는데 어떻게 사 이런거 사야 된다고요 어디서 이런 데서 지지딱 되면 사야 된다고요 이것도 프린트 스크린 여러분들 공부할 내용이 되니까 쇠유리를 위한 선물 하나 줘야지 쇠유리 요새 혼옥수로 많이 났는데 선물 하나 줘야지 여러분들 제가 왜 쇠유리 자꾸 책임지는 줄 아세요 집에다 도배를 했어요 제가 이거 해주는 이거 차트 분석해주는거 가지고 집에다가 붙여놓으세요 붙여놓으세요 했더니 진짜로 집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챙겨드릴게요 공부하라면 공부도 좀 하시고 댓글 남기라면 댓글도 남기시고 그러면 무료 채팅방 초대합니다 무료 채팅방이라서 우습게 보시면 안돼요 딴 데 유료방 50만원짜리보다 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거 좋아하신다고 예 틀렸습니까 왜 여기 이중바닥이네 아이고 이게 안돼 여기 이중바닥이네 여기서 사면 끝내주게 먹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틀렸습니까 여기 이중바닥이네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여기 전부 장이에요 여기 전부 장 여기 전부 장이에요 전부 장 보이십니까 근데 그에 비하면 여기는 여기서 사면요 물론 장은 존재합니다 이것도 하락하던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그러나 비교적 단기적인 저항이 여기권 여기도 있습니다 물론 하락 추세니까 이제 하락 추세 돌려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어떤게 더 좋아보입니까 이게 하락도 훨씬 심하고 바닥 이중바닥 아 그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쳐지면 난리가 나는데 밑으로 쳐지면 사겠다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단기 트레이딩 합니다 처음부터 크게 먹는거 아니라고요 이거 일단 지웁니다 핵심이 퇴색되면 안되니까 여기를 목표치를 가져간다구요 이런식으로 그죠 여기서 사서 여기 목표치를 가져간다구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팔아먹어요 여기 또 눌리잖아요 20일 올라오거든요 또 사요 또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돌파하면 홀딩 돌파 못하고 또 비시비시라고 또 팔아먹고 사고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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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단기 목표치 48만원 52만원 이렇게 딱 잡고 간다구요 어떤게 더 잘가겠습니까 어떤게 더 잘가겠어요 자 한미약품이 더 잘갈 것처럼 갈 것처럼 보인다 1번 아니야 메디포스트가 이중바닥에서 끝내주고 갈 것 같아 2번 눌러 예이야 어떤게 더 잘갈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한번 복귀해볼게요 끝내주는 하락추세입니다 끝내주는 하락추세 하락추세 하나도 못 뺏겨냈어요 겨우 바닥 확인한 겁니다 이거는 끝내주게 하락하던거 딱 돌파해야 했습니다 2평선 4개나 돌파했어요 240일 하나 딱 남아있습니다 눌려주면 지지선으로 밑에 2평선들 다 지지될거에요 4면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이게 어 손 아파 아시겠습니까 이거 세율이 적게 이중바닥 최저점 매수 완전 하락추세다 저점 깨면 끝장 이렇게 딱 적어줄게요 이런거 다 다음에 강의할 때 다 할거에요 닥터케일 1월달에 강의할겁니다 강연회 할겁니다 서울 찾아갈거에요 2천명 되면 찾아간다 했으니까 찾아갈겁니다 시간 되시고 닥터케일 핵심 필살기 한번 들어보시겠다면 오십시오 참가비 있습니다 여타 강연회에서 들을 수 없는 퀄리티 넘치는거 들려드릴거에요 여기도 같이 이제 하락추세 돌파해내는 과정이나 240일 있잖아요 요렇게 추세선을 닦아보면 위에 있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장대가 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같은 제약업종에서 만약에 이 두개 중에 해라 하면 이걸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꾸 메디포스트 같은거 송간다구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이렇게 이평선 돌려내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눌림목에서 사서 저항권에서 팔고 다시 지지해서 사고 반복 하는게 더 좋다 야 오늘 지금 몇시간째 하고 있습니까 닥터게이 필 받으면 끝내주게 오래해요 제가 지금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글자 줄여야 된다 책상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있는거 말씀드리는겁니다 성의가 없는게 아니구요 13년동안에 시장에서 경험했던거 다 시내 끝난게 다른데 광년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막 무료고 막 오라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면 1,2만원 받고 가면 vip 회원 가입하시면 얼마 오늘도 할인 해드릴거고 끝내주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거 안할거에요 하더라도 그냥 뒤에 안내만 해놓을겁니다 안할거에요 이번에 안할겁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아니에요 제 사업에 해결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고 해도 할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낚시 같은건 안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율아 이거 칸 마음에 드니 아이고 참 그리고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귀가하니까 갑자기 좀 사네 그죠 그에 비하면 여기 뭐 큰 변동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요 자 프린트 스크린 할랍니다 여러분들도 하십시오 저도 다음에 강연회 할 때 이런 자료들 딱 드리면 한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지금 닥터케익 강의안 거의 초안 다 만들어 놨어요 그거 13년 동안의 피눈물입니다 어디 가서 그거 한꺼번에 안줘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왜 그거 다 줘버리면 눈치 조금만 있고 조금만 공부해봤던 사람이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안합니다 회원 모집을 연장을 안하고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줘요 그거를 다 자기 미천입니다 이중바닥으로 됐구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좀 전에 제가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방에 이중바닥 좋아하는 분 내지는 바닥권 좋아하는 분 있어요 그 분 까는 거 아닙니다 자기 매매 스타일인데 또 잘 해요 그 사람 칼손절이 장착돼 있어요 그러면 좀 나는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여기 깨지면 칼손절 하겠다고 딱 각오하고 딱 들어가면 좀 나아요 그러니까 그죠? 진짜로 또 칼손절 한 거 같았어 그죠? 그러면 뭐 뭐든 칼손절만 장착되면 할 수 있는데 그죠? 올라가 눌리고 올라가고 눌리고 비실비실하고 여기에 절 수 없으면 깨지면 빠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무화향하는 거 바닥권에 있는 거 하지 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무리 계속 하자면 다 했는 거 같은데 자 여기 꼭대기 사는 사람도 없을 거 같아요 그죠? 꼭대기 사면 안 돼요 작살나죠 그죠? 사자고 이야기나 합디까? 그죠? 물론 이 오르고 난 다음에 봤는데 그 이후로 사자고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이건 겨우 여기 찍혔네요 여기 깨면 곤란해집니다 안 깬다면 여기 박스권입니다 8만 천 원과 7만 4천 원 박스권 왔다 갔다 아 열정적으로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자 사실은 이 창이가 있으니까 나 이제 말 편하게 한다 창이가 6%대 이거 잘 먹었다고 했는데 다 던진 건 난 좀 불만이야 솔직히 여기에 딱 깨지면 절반 정도 던지라 했잖아 절반 던졌고 여기 정도 훼손 안 되면 아니면 좀 거시기 하면 가지고 있는 거 절반 더 던지면서 4분의 1 남는 거잖아 4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게 좋은 거다 원래 왜? 장두 양봉 세우고 정거점 돌파하고 약간 밀리긴 했으나 6% 가까이 갔거든 추가 상승할 수도 있거든 밀리면 팔아먹었던 거 밀리면 여기 인근에 팔아먹었던 거 또 3분의 1 3분의 1 스킬 이렇게 추가 매수 가능한 거거든 기관이 막 들어오는 종목이거든 그렇게 하는 게 하나하나씩 알아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주식연구소 어플 잘 보고 있다 코쌤? 저 아닌 거 같은데요 순 제임스 순님 순 제임스입니까 주식연구소 어플 누가 알려줬는데요 그리고 카톡방에 본인은 초대한 적 없고요 이거 만약에 본인 공보성이면 그냥 조용히 나가주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아 손 아파요 아 닥터케이 터널 증후군인 남잔데 오늘 회사 분위기가 오늘 좀 그랬거든요 길게 이야기 안 하구요 그래서 또 예전처럼 손가락 모두 좀 썼습니다 마우스 위에 딱 이렇게 손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손 아프네요 아 진짜입니다 분위기 안 좋은데 펴놓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도 좀 어 써달라고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뭐 여섯통 밖에 안 왔으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죠 손 아파요 손 많이 아픕니다 자 오늘 포트폴리오 아 60에서 70% 정도 확충 했다 라는 이야기까지 알려 드리고 어 지금 현재 미국 선물 보시면 0. 다우 0.48% 상승 그리고 나스닥 0.64 이런거 다 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린거에요 싸 싸 싸 싸 싸 하는게 그냥 갠도 하는거 아닙니다 이런거 다 보고 판단하고 하는겁니다 중국도 안빠졌어 그죠 0.31 마음에는 안들지만 안빠진게 어딥니까 그죠 안빠진게 어디냐구요 버티고 좀 더 강하게 하면 좋아요 화웨이 재무채고 책임자 보석 허가 됐다 이런 뉴스 본적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완전 끝까지 가지는 않겠다 이런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미국이 힘이 더 센거 같아 제가 생각할 때 니케이도 2%씩 막 오르고 했거든요 이런거 보고 다 한다구요 독일도 이건 어저께 어저께 그죠 자 정리하도록 하죠 이왕 양봉 세웠으니까 내일 강하게 2,100정도까지 강하게 갔으면 좋겠다라는게 생각이고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 심한데 기관이 방어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계속 매수 들어오고 있거든요 여기가 깨지면 절단난다는걸 알고 있어요 여기가 깨지면 절단난다는걸 이천 밑으로 내려가면 절단난다는걸 알고 있거든요 저도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기관투자자가 그래서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기금도 마련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잦아들었어요 그래서 내일 변동성은 심하겠습니다만 양봉 세우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는거 보고 같이 포트폴리오 다시 확충했습니다 시장이 뒤지면 안 되니깐요 오늘 저녁 미국시장 반등 잘 하는지 여부 살펴보시고 중국도 마감 잘 하는지 지금 중국은 마감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5시 파니까 마감했겠네 그죠 그만 그만하게 마감했으니까 나중에 유럽이 4시에 출발했는데 키움은 아직도 똑바로 안 보여주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핸드폰을 봅니다 유럽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독일 0.51% 상승 영국 0.49% 상승 프랑스 0.69% 상승 됐어요 일단 바닥은 어느정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닥터케이드 포트폴리오 60에서 70% 들어갔으니까 시장에 뒤질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송 안내 그리고 일요일 방송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구독 지금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드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드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시시한 방송들 시그널 제시했던거 시장에 대한 뷰 전부다 녹화방송으로 다 있으니깐요 녹화방송 한번 보십시오 폴더 들어와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고요 SNS로 날려주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같이 보자 같이 보자 괜찮다고 판단 들면요 그리고 마칠텐데요 좋아요 아직 안눌렀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른지 모른다 핸드폰 세로로 보고 계신다면 시시한 채팅 오른쪽 중단에 꼽혀있어요 꼽혀 누르고 왼쪽에 좋아요 씁니다 눌러주시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한 채팅 돌아오시면 됩니다 실시 하하하하 눌러주십시오 무료지 않습니까 좋아요도 안눌르면 제가 무슨 힘으로 방송합니까 슈퍼챗 실시한 채팅란 옆에 달러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후원해주시면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방송 녹화방송 볼 때 아니면 실시한 방송 누를 때 광고 넣은거 스킵하시면 아무도 안돼요 닥터케이에게 요새 한 3천원도 못 벌어요 방송 이렇게 많이 하는데 광고놈 열중시옷하고 좀 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핵심 액기스모아논 폴더 추천방송 올려놓을테니깐요 보시는 시간 가져옵시기 바랍니다 내 네 눈딱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거이야 붙여 핸드업 샥 your body 에버리바더 세이 에버리바더 세이 첫째는